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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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몸이 뭐니 아따 아이고 만사가 귀찮음이네 만사가 귀찮음이나 많아 참 아방 말 두 번 굳게 흘 것과 정말 영을 것과 두 번이건 세 번이건 아니 양말도 신어나면 더 크게 저 세탁기 위험해 저 바구니에 다막놈이는 얼마나 좋을 것과 양말도 신어나면 그저 산방에 벗어내불고 어디 갔다왕 옷도 탁탁 터렁 또 씹어 나갈거민 잘 아이고 거렁나도 땅 입어사주 그저 픽픽허형 이래오나 저래오나 아방점량 치우는 기술자또로 벌리는 기술자또로 이것도 이제 어떤 마감을 해야주 평생용행 어떤 살 것과게 거 인형 미신 뱅걸린거 아니라 검사 옷 그래 놔두면 두개 아사가 곧 입을거랑 그래 대충 놔둬주게 대충이나 많아 어디 갔다오면 옷도 톡허게 거렁이 나가민 구김도 아니가고 좋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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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님이 존다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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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저 손톱깎이도 저거 나 몇번 아방 써나민 저거 문갑 서랍대로 다 막 나도 땅 이루어졌을때랑 또 아사냅써 아사냅써 나가 참 애국가도 아니고 노래 사절을 불러간다 불러온다는데 저것도 써나민 픽하게 저래 내부고 손톱도 그거 해나민 곱딱하게 잘 닦은 어떤 아사놈인 좋을거 그것도 그냥 픽픽해 나 아방하는거 보면 양정말량 어이 두리나기민 두리나기로 이거 시기는걸 시긴된 헌다 이거 아방도 나 존다니 이제 들으면 이거 이거 귀가하니 아픈거 이사룸아 그 저 감염병도 여러 번 걸려가면 뇌성이 생긴 데 내서 족족 고라해줘 그 아명이도 이녀 병환해강 검사로 한번 받아봐 난 아명이 무슨 뱅걸린 사람이지 미식 옷설령 떨어진걸 보질 못하니 이거 인역하고 나 형만 살만 미식 뭐 어디 감사받을 일리서 호설령 너러지면 너러진 대로 사는거지 그걸 가정 사룩을 그자 아이고 아이고 나가 너러진거 너러진거 어느정도가 되어사 어느정도 미식 뭐 거 양말 호나 놔두고 옷밖에 더 놔둬나 양말만이 아니고 미식어 해나민 그자 저디 먼지도 배려지민 배려해줄때 톡하게 닦아벌고 그거면 일이 아니들거 죽에 눈에 들어올 때마다 히어불민 일이 안될걸 그자 대우모형 또 미식어영 골민 알아서 나그라 어머 우커형 또 그거에 그자 아이고 굴뚝이나 부리고 나형 점 아방형 이거 살먹 나가 성격이 이상 아니해질 수가 어쭈게 나형 살먹거는게 아니고 인역은 그 뭔가 마한테 받은걸 미식어 유전적.. 아니 그 미식 어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본민 미식어영 호설령이신걸 보질 못하니 그 나들이 미식어떠 미식 벵걸리는거라 그럼 미식 골체부지라는거 어느정도라 해줘 없다 거길 살고 깔끔하게 사는게 미식어 그거 병인할거 이수가 난 양 거기에도 이 정도면 적당히 하는거 보다 적당히는 무슨 저 교장선생네 집이 강본은 그 뒤 그 저 교장선생 각신양 그저 미식어 들렁대는기멍 그냥 머리털어기라도 어디거나 떨어지면 찍찍찍찍찍 붙이멍 원 사람 어딜 편안하게 앉게도 아녀멍 그럼 사람을 아자신디도 다 그저 밀어볼게다기 경헌니까 교장선생이 저죽 쭌쭌쭌하는거 아니야 사람을 어느정도로 구추룩하면서 사람이 저죽 쭌쭌쭌하는거여 그럼 미신 투가시마 살멍 미신 그럼 난 그런사람이 비어민 난냥 적당히 하는거는 아방 적당히 아니야 이 욕도 오버하는게 넘이 많아 아이고 저 무뚱에 신도 신은남이 턱허게 나도 땅허민되고 저 신도 그저 이래착 저래착 드로우민 그저 옷도 그저 잠바나 난방이라 착착 그저 벗은 내불고 아이고 나 저 양말만 보는것도 원양 난 이제 용심낭 아방껍 쉬고 서답도 아니죽쿠다 들쌍 내부라게믄 그래 나 고장 벗는냥 신은냥 그냥 놔둬구메 그메 그걸 신경을 쓰질 말란 말이야 삼도 버친디 왜 그 생각을 부쩍 부기지니 아이고 눈에 들어오면 이래저래 섞어가멍 아니하지 못하고 쫑! 어떤니는 오늘 자에게 쫑 귀여 귀여 아이고야 누두이 왜 쫑뚱싼건 그만 내불멍 아니 나만 잡지 못해 난리냐 자이 저 감자친걸 컹 잘 먹은 아이고 누게가 걔도 감자책 먹임이 막 좋아하느냐 그러나 아이고야 이거 청 줘도 될건가 영 영 알아보나 매겨도 좋테니 자이 오늘 감자친걸 주나 얼만이냐 맛좋게 먹은 줄 알았어요 경하니까 이 집안의 냄새를 봐봐 그 감자 사람이나 짐승이랑 먹음 이 사람아 뽕 먹게 혼보나면 냄새가 경하니까 집안의 냄새가 이거 아냐 사장님 개를 감자책 먹이는 예측이 어딨나 아이고 쫑 어멍 낼랑 또 해주마 이 아 귀여 귀여 아이고 아까워 어멍만 그저 와가면 할라간다 할라온다 근로케 간다 아이고 어멍 진혁 형이도 맥형 살려 좀 쨘 저 애교 부리는 거 자이 때문에 나가 살아또 아이고 기여 쫑 왜 개 털어 건조층 널려있어도 아무 소리 개한테 나면 나한테만 난리냐